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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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트럭 타요 타요 티라노사우루스 도착했어요 주라기 파크에 티라노사우루스 트럭이 도착했네요 어? 누군가가 나오고 있어요 까꿍 이야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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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너희들을 위한 공룡 머리를 잔뜩 가져왔다고 이야 얼른 주세요 잠깐만 자 여기 머리 두 개 이야 신난다 어떤 머리를 하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짠 우와 귀엽다 어? 그 머리가 아닌 것 같아 다시 다시 응 알았어요 절로 가 다시 우와 이 머리도 마음에 들어요 머리가 이상해 이 머리도 안 할래 다시 다른 머리 좀 부탁드려요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우와 이번에는 세 개나 되네요 고르는 재미가 있다 이걸로 선택했어요 어? 근데 앞이 안 보여요 아 이상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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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뭐야? 앞이 안 보여 그거는 꼬리야 꼬리 마지막 이 머리는 오 멋져요 멋져 보세요 구라키오사우루스에요 드디어 머리를 찾았네요 좋았어 아주 완벽해 덕분에 머리를 찾았어요 고마워요 너가 좋아하니 나도 기뻐 그럼 다음 공룡 이번에는 어떤 공룡일까요? 바로 저예요 저 하얀색 공룡이네요 제 머리를 찾으러 왔어요 오호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자 여기 있어 바로 너의 머리야 이야 멋진 머리가 세 개나 있어요 어떤 머리를 할까? 좋아 선택했어요 저는 이 머리로 할게요 어때요? 완벽하지 않아요? 음 색깔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거 뭐라구요? 이익 이익 그럼 이 머리로 할게요 이 머리는 어때요? 멋지죠? 아냐 아냐 검정색은 너랑 안 어울린다고 뭐라구요? 이익 이익 그렇다면 마지막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이번엔 완벽하죠? 이번엔 완벽하죠? 전 갈게요 오 아니야 아니야 일로와 아 왜 그래요 우아악 난 기다려 이러고 이번에는 진짜죠 그럼 그럼 알았어요 너는 절로 가 어 머리가 이상해요 드디어 제 머리를 찾았어요 고마워요 다행이야 네 머리를 찾아서 그럼 다음 공룡 문이 알렸어요 공룡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저도 왔어요 여러 마리의 공룡들이 머리를 찾으러 주라기 파크에 왔어요 여기 엄청 많은 머리를 가져왔어 공룡들의 머리를 꼭 찾아줘 우와 정말 머리가 다양하네요 자 이제 이 많은 공룡들의 머리를 같이 찾아볼까요 첫 번째 공룡은 초록색 공룡이에요 이 공룡에게 알맞는 머리는 이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저는 스피노사우루스예요 그럼 이건 어떨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럼 이 티라노사우루스 머리는 맞는 것 같은데 이봐요 색깔이 안 맞잖아요 어? 알았어 화내지 마 그럼 이건 색깔이 맞네 뭐예요 저는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이건 색깔도 맞는데 아주 좋아요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완성이에요 멋진 티라노사우루스가 완성됐어요 이제 다음 공룡을 찾아볼까요? 이 공룡은 등에 커다란 돌기가 있네요 이건 어때? 어? 저는 스피노사우루스가 아니에요 그럼 너는 스피노사우루스가 맞잖아 색깔이 안 맞아요 파란색,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그렇구나 그럼 파란색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다음 공룡은 다리가 4개인 초식 공룡이에요 초식 공룡 하면 테리케라톱스 어때? 아니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럼 음 이건 어떨까? 스피노사우루스? 저도 아니에요 그래? 어? 안킬로사우루스? 꼬리에 뼘지가 없어요 그렇구나 꼬리에 뼘지가 없구나 파라사우룰루프스는 어때?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얼른 꽂아줄게 봐봐 파라사우룰루프스가 완성이야 고마워요 이번에는 카르노타우루스예요 카르노타우루스 얼굴을 찾아볼게요 이건 싫어요 알았어 이건 이것도 싫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때? 왜 싸우는 거야? 이것도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떨까? 파란색, 노란색, 무늬가 완벽해 드디어 제 얼굴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공룡은 엄청 날렵하고 재빠릴 것 같네요 인도미누스 머리는 어떨까요? 아니에요 그럼 인도랩터는 싫어요 싫어요 벨라키라토르는 으, 알았어 그래, 이게 좋을 것 같아 색깔이 안 맞아요 그래, 그럼 이건 어때? 그게 맞아요 그럼 너는 빠지고 이걸 다시 꽂아줄게 어때? 이상하잖아요 오, 알았어, 알았어 다시 드디어 완성됐어요 이제 마지막 공룡이에요 꼬리에 뼈뭉치를 가진 이 공룡은 안킬로사우루스네요 이건 아니네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안킬로사우루스 머리를 얼른 꽂아줄게요 뾰족뾰족 갑옷을 입은 안킬로사우루스 완성이에요 카카, 공룡들의 머리를 다 찾아줬어 뾰족뾰족